왕의 지거를 집자한 흥복사 대하선임이 집자했습니다 우리 왕의 지거를 집자한 것은 집자선교서는 해인선임이 집자를 했고 흥복사담비는 대하선임이 집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서교본으로서는 아마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86번째 시간으로 아들자 서로상 덜거 임금왕 생각할게 남양남 매산 어조사지 이렇게 8자를 공부합니다 그래서 한 해간 해 천천히 잘 살펴보면서 운포를 하면 행서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 장 한 장 쓰면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흥복사담비 86번째 시간입니다 여기에서 노보우를 기필하고 방향전은 방향전을 하고 다음 기필하고 방향전은 제필로 여기서 노보우를 기필하고 방향전은 방향전을 하고 다음 기필하고 방향전에서 재필로 그대로 이어서 여기서 완전히 멈추고 방향전환하고 어디로 갈까 보고 온필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필, 우리가 글씨에는 기필이 있고 행필이 있고 수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행수 하나하나를 자기가 완벽하게 알고 온필을 해줘야 됩니다. 그냥 북관행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필, 다음 행필을 어떻게 하고 수필은 어떤 식으로 한다 수필도 반드시 중봉으로 해주고 기필도 다 중봉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해에서는 중봉일 것만큼 중요합니다. 중봉을 꼭 알아야 됩니다. 이론상 중봉은 북꽃이 핵 가운데 들어갔는데 이건 이론상입니다. 이건 이론이고 그러면 실제는 뭐냐 이겁니다. 실제 중봉은 어떻게 아느냐 그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런 미세한 연사 이것은 연사라고 합니다. 이열련자에 실사 이 행사에서는 연사가 정말 중요합니다. 연사를 꼭 하시되 반드시 기필 하면은 방향 기필에서 중봉으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 핵을 이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이러한 여백, 복잡한 건 정말 여백을 중시해야 됩니다. 이 여백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서해에는 우리 필핵도 중요하지만 결구에서는 여백을 중시해 줘야 됩니다. 자 이런 시작하는 요런 작은 애 요런 끝부분 전부 다 요때는 수필 할 때 북 끝이 종이를 자르는 마스 종이를 자르는 마스 원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북 끝을 항시 칼이라 생각하고 원필 해 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북 끝을 항시 칼을 해봅시다. 마침을 붙여주세요. 보이자는 연사가 있습니다 연사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핵도역에서 순간적으로 방향전환하고 그리고 회복을 해 줘야 됩니다. 이런 작은 핵도 깊이를 하기 위해서 방향전환하고 중봉으로 수필합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겠죠. 이 부분도 마찬가지죠. 여기에서 깊이를 하고 방향전환. 다시 한이라듯이 깊이를 하고 미국으로 방향전환합니다. 그리고 쭉 중봉으로 원필합니다. 짧은 핵도 깊이를 하고 방향전환. 재필러.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깊이를 하고 방향전환은 재필러. 그리고 이것은 한이라듯이 천천히 원필해 줍니다. 86번째였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